수고 좀 해줘. 재미있다. 잠류 몇 개? 나 필요해. 1, 2, 3, 4, 2, 1 오케이, 오케이. 여덟이 은호 언니 열정 중이네. 언니 열정 중이네. 배고파. 오늘의 베스트 포토는 리다님 콧구멍입니다. 나 콧구멍 나왔어요? 그런가 본데요. 관리자님. 역대 눈빵 숫자송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잘 못했습니다. 가이오타일치 곡 숫자송. 시청하기 위해서 해외팬분들을 위해서 스피셜한 사양을 노려봤지만. 영어 한 번 더 해주세요. I love you. 이거 되게 많이 한다. Today I will talk to you. 지금 중독 동시 시청자 수가 35,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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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매우 기뻐요. 고맙습니다. 성 좀 틀렸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은하 투 터키요. 다음 코너가 또 있는데 이번에 해볼 게임은 뭔가요? 미션 카드 주세요. 난 잘 이길 사람이다. 누구보다 수비가 해가겠네요. 이번 미션은 먹방을 위한 노래방 미션입니다. 와우. 두 곡을 불러서 180점이 넘으면 저희가 준비한 먹방이 시작되고요. 180점이 넘지 않으면 먹방 없이 방송이 종료됩니다. KOTV 제작진분들이 여자친구 멤버들을 위해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으니까 꼭 180점 넘어주세요. 이거 중독이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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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자친구 모두가 하는거죠? 두 곡을 해서 180점이 넘어야되면 룩셈 부르고 부르면 진짜 정수 잘 나와요. 뭐요? 투애니언 선배님의 노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어도 좋네. 파이어도 좋네. 그때 불러보니까 투애니언 선배님의 노래가 아주 시킹이 나더라고요. 여기 은하가 어떻게 멈춰있는지 알았어요? 이거 클로즈업 해주세요. 은하가 아까부터 열차 중인 상대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감미로운 표정이네요. 두 곡을 정해야 하니까 일단 비트있는거랑 발라드 하나 하는거죠? 혹시 나는 발라드를 했는데 노래방 가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진짜 대박인 노래가 있다. 육셈 부르고 은하의 편지. 은하의 편지요? 아니, 언니 신나는 노래 불렀시다. 주머니 속의 편지? 언젠가 만나게 될 우리의 이야기 너무난데 난 왜그를 달려가겠다 뭐할까요? 두곡을 해서 180점이 넘어야되는거야. 근데 웬만하면 180점이 넘지 않을까요? 맞아, 쉽지. 일단 높은 점수가 나올 것 같은 노래를 첫번째로 딱 해서 일단 비트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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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세는 노래가 점수가 많이 나요. 얘 또 웃음포 터졌어요. 주머니 속의 편지라고 했더니 계속 웃어요. 왜요? 주머니 속 편지 후렴이 뭐더라? 주머니 속 편지 부르게요? 아니, 후렴이 뭐지? 너무 스타트인 작품사 언니 그거 하고 있어? 은색에 운뚜드리는 나의 견지는 그 눈이 여성에 진해 뱅뱅뱅이 맞네요. 뱅뱅뱅? 뱅뱅뱅? 이거밖에 몰라요. 저도요. 뿜뿜 어때요? 뿜뿜? 여러분 핸드클립을 자꾸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그럼 영어를 굉장히 잘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에 좀 취약해서요. 뿜뿜 재밌겠다. 뿜뿜. 뿜뿜 좋은데? 그럼 뿜뿜이랑 뭐? 뿜뿜이랑 뭐 할래요, 그럼? 저 진짜 하고 싶어요. 네. 트리오 선배님들이 노래하고 싶대요. 둘 다 해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 해요. 뭐부터? 해요. 해요. 마이크가 몇 개 있어요? 다들 일어나서 부르시는 편이세요? 앉아서 부르시는 편이세요? 저 앉아서 부르시는 편이세요? 근데 여러분 나 진짜 죄송한데 한 거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예요? 북이요. 네. 별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점수가 잘 나올 자식이 있다면 잘 나올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 일단 스테이지로 스테이지. 스테이지. 스테이지로. 근데 북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거는 나중에 혼자 개인 콘텐츠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되게 분위기가 화려하다. 자, 여러분 마이크를 전달하게 마이크를 마이크 팔아요. 나 2번. 나 5번. 자, 그럼 내가 1번 할게요. 아무것도 나와. 아무거나. 여기야. MRC를 쥐고 있는 시он 정여러리야. 왜 나면 안 나오는 거지? 나도 안나와. 나한테 나오지 않아. 나오고 계신지. 난 안 나와. 지금 나오고 계신거. 나오고 계신다. 진짜? 이게 화요일이 나와야? 뭔가 나오는거 같은데. 갔다가. 네, 뿜뿜. 유지호가 생략이 있는 걸까? 뿜뿜. 가자. 소리가 너무 잘 듣는데요? 많이 키우세요. 그레이! 그레이! 뿜뿜. 슬래요. 너와 나의 랑 데뷔. 랑 데뷔. 내 맘을 줬던 넌 날 맘대로. 맘대로. 지금 내 눈에, 눈에, 눈에. 네 어깨, 무릎, 발. 손이 딱 막힐 것 같아. 난 너만 보면. 와우, 와우. 정신을 또 놔둔. 네 매력에 난, 난. 놀라 계속. 힛, 힛, 힛. 우우우우. 무슨 말이 필요해, 넌. 너는 바뀔 것 같아. 너. 자꾸만 봐, 자꾸 와. 이젠 나만 보게 될 거야, 너를 들었다, 저거야 너. 천천히 봐, along in love. woo! Give it to your mind 눈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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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지는 말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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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뿐인 말 lalalalalalalala 내 머리부터 뿜뿜 내 발끝까지 뿜뿜 뿜뿜 Great Just feel it 뿜뿜 Great 네 앞에서 난 뿜뿜 내게 줄게 뿜뿜 뿜뿜 지금 보고 있는게 꿈은 아닐걸 위껄 위껄 땡땡이치고 널 만나게 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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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을 Yeah 뿜뿜뿜뿜 뿜뿜 보여줄게 비겁뿜 I own ever 비겁비겁 와우와우 정신없이 쿵쿵 내 마음을 뿜뿜 사정없이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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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우우우우 여기서 널 어떻게더 난 낮이나 밤이나 비춰나 미쳤나봐 미쳤나봐 달려와 이젠 나만 생각날거야 밤에 잠도 잘 못잘거야 점점 더 홀링러 하는게 Repeated it 얘 singer lijeg 자꾸 봐도 내 가슴이 쿵쿵쿵쿵 Give it to your mind 눈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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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빛 쏟아지는 말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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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뿐인 말 lalalalalala lover 내 머리부터 뿜뿜 내 발끝까지 뿜뿜 뿜 뿜 great just really 뿜 뿜 네 앞에서 난 뿜뿜 내게 줄게 뿜뿜 뿜뿜 과연! 과연 93점! 잘했다! 93점이 나왔습니다 아예 카메라에 안 찍혔네 아 진짜요? 근데 괜찮아요 저희가 눈으로 찍었으니까요 저희 눈으로 찍었어요 저희 이런 걸로 거짓말을 안 해요 이거 나오긴 타는 거예요? 93점 나왔습니다 제가 93점 눈으로 찍었습니다 다음 노래 뭐? 뭐 할래요? 뭐하고 싶어요? 저 파이어? 파이어요? 아 파이어 진짜 이거 파이어드 같은 거 진짜 많이 불렀는데 투애니언 선배님들 놀래는 진짜 많이 불렀어 저 한번 미쳐도 돼요? 미쳐 너무 좋다 미쳐 미쳐! 아 저 모든 미친 자신이 있는데 미쳐 너무 좋은데? 아 파이어? 아니요 우리 안 했어 방송에서 한 적 없어 우리가 차 안에서 많이 했어 저희 그러면은 뽀미니 선배님 미쳐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거의 팬미팅 수준이에요 미쳐! 아 지금 아껴줘서 있잖아 아 지금 아껴줘서 잠깐만 미쳐 할 때 여러분 나왔어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로 가져가고 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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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고 싶은 거 좀 한대요 야 I'm the female monster You know no you know that Everybody wanna let me create you right now 내가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미친 것 같아 너도 날고가 지금 좀 미친 것 같아 이해해 나도 내가 좀 미친 것 같아 나 좀 미친 것처럼 믿음에 마저 침도 쳐 한 번 떴다 하면 여기저기 난리나 이 밤이 다 가둬도 우릴 보는 난리나 답은 정해져 있어도 그저 OK 아무렇게 그렇게 너도 나도 난리나 너는 널 외롭게 하지 마 눈앞에 세상에 이제 숨겨 널 찾아봐 두 날 미쳐 소리 들어 즐겨봐 또 이 밤이 가잖아 다 뛰어 한들어 날 보고 미쳐 미쳐 C R A Z Y 따라해 따라해 C R A Z Y 모두 다 미쳐 미친 것처럼 미친 것처럼 미쳐 미친 것처럼 미친 것처럼 다 같이 다 같이 미쳐 I'm the crazy girl I really like to go cheap girl 몸이 계속 전할 거라 Hey you're my boyfriend 따라올 수 없는 클래스 미쳐 어디 가든 뉴욕, 파리, 밀어넣기 런다 한 번 작성하면 여기저기 난리나 이 몸이 질다 가면 우리 모두 난리나 답은 정해져 있어도 그저 OK 그저 아무렇게 그렇게 너도 나도 난리나 너는 널 외롭게 하지마 눈앞에 세상에 이제 숨겨 널 찾아봐 두 날 미쳐 소리 질러 즐겨봐 또 이 밤이 가잖아 다 뛰어 흔들어 날 보고 미쳐 미쳐 C R A Z Y 따라해 따라해 네 C R A Z Y 모두가 미쳐 미친 것처럼 그래 미친 것처럼 넌 좆가 미친 것처럼 넌 미쳐 미친 것처럼 난 이미 미친 것처럼 난 이미 미친 것처럼 난 이미 미친 것처럼 지금 미친 것처럼 다 같이 다 같이 미쳐 넌 내게 미쳐 나만 믿고 넌 내게 미쳐봐 널 내게 맡겨 나만 믿고 널 내게 맡겨봐 아무것도 놓지 말고 나와 놀아 오늘만을 따라와 오늘만 날 따라 미친 척해 날 보고 미쳐 미쳐 C-R-A-Z-Y 따라해 따라해 C-R-A-Z-Y 모두 다 미쳐 미친 것처럼 미친 것처럼 조금 미친 것처럼 미쳐 미친 것처럼 이미 미친 것처럼 이미 미친 것처럼 지금 미친 것처럼 날같이 날같이 미쳐 미쳐 진짜 웃겨 다수요 미쳤다 한국도 가져 저 FIRE 진짜 솔직히 FIRE도 돼 FIRE 한국도 가져 FIRE 한국도 가져 어떻게 노래예요 진짜 너무 웃겨 나 인터넷에서 댓글 한 번 볼래 저 물 한복만 마시고 가도 될까요? 파이어 탈덕 하는거 아니겠지? 파이어 한 번만 여기있어 파이어 아주 제 초등학교 때 아주 미쳤던 분 여러분 어깨 운동하시구요 저희 파이어를 마지막으로 불을 한 번 질러보고 가겠습니다 네 불 지르고 떠나겠습니다 파이어 파이어 오늘은 좀 얌전하게 하나 했는데 재밌다 얌전하게 하려고 했어 안고바던 네모 CM21 It's been a long time Come come in for the show now We've been born to set the roof by fire baby You better get your own Cause you better get your own Yeah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To anyone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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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in! Come in! Come in! Come in! 다른 세상으로 지겹기만 한 고민은 이제 등을 지고 랄랄랄라 가식 없는 나의 콧노래로 하하하하 다시 널 비웃지 못하도록 Now let's 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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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춰요 원하겠다 보다 큰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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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꿔 세상은 내 맘 대로 다 할 수 있기에 큰 자유를 위해 tonight 내 눈빛에 빛나는 별들도 내 심장 속을 채우는 저 불빛도 영원하진 않겠지 어디를 건 없지 아아이지 안녕하세요 I gotta drop like one 멈추려 하지마 Get up, get up, get up 몇 번 넘어져도 믿었던 세상이 날 또다시 배신해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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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절대 울지 않아 바보처럼 어머머머 내 손 떨지 말아줘 남들처럼 내가 더 끝까지 데려갈게 follow follow me 숨이 차 오늘만큼 달려주는 나의 가슴이 왠지 날 쉬지만 아마 재밌죠 겁나지 말아 Let it go riad 저 높은 빌딩 위로 저 푸른 하늘 위로 그것 소리 빌,ージ programs 보 financing 잃어버리고 싶은 아홉 You got to ring me, Your love 머리가 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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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도록 엉덩이 살랑θev 살랑살랑살랑 흔들어 머리가 surely 정국이 찰랑찰랑 찰랑찰랑 되도록 엉덩이 살랑살랑살랑살랑 흔들어 미미미 미치고 싶어 더 빨리 뒤пол cultivation 뛰고 싶어 저 높은 빌딩 위로 저 푸른 하늘 위로 크게 소리 까디디 까디디니 미치고 싶어 언제나 오늘처럼만 자유롭고싶어 에브리바디 세이 헤이 요 티비 와... 재밌네요 나 지켜야 될 것 같아 우리 아버지 와 진짜 힘들어 유뱅 파이팅 나 오늘 책 반전 미처가 진짜 대박인 것 같아 미처가 진짜 언니들이 처음에 선곡을 따르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잠시만 저희 내일 산옥이거든요 내일 라이브 원래 내일 없이 살고 해봐야죠 여기 왜 왔어? 저기요 그거 뭐야 미처